지난 29일 한국공항공사 1층 스카이올에서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강서구 공항동 일대를 국가시범지구인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지역인사와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모여 김포공항의 미래 방향과 국가시범지구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 지정토론과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도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을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